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트위디아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팀이 중국과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비조 8차 예선에서 3대1로 이기며 첫 승점을 따낸 것. 예전 같았으면 베트남 축구팀에게도 축하한다는 말을 전할 법도 하지만 그간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에게 해온 행보를 보면 축하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것도 사실. 어찌됐든 승리 후 한동안 고마움을 잊었던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다시 찬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매체 더타오 247은 베트남 대표팀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8차전에서 중국을 3대1로 제압했다. 동남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최종 예선 1승을 챙긴 팀이 됐다. 파악한 바에 따르면 베트남 축구협회가 긴장기 재계약을 추진한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2017년 10월 베트남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부임 초반에 베트남 언론은 박항서 감독의 부임의 물음표를 던지기도 했죠. 베트남 매체 캔14는 박항서 감독을 비판할 때 감독을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박항서 감독은 중국을 상대로 기발한 승리를 거뒀다. 박항서 감독은 2019년까지 여러 성과를 달성했고 당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었던 박항서 감독이 떠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재계약과 함께 베트남은 사상 첫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에 진출했다. 고전했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7전 전패를 기록했고 지난해 태국과의 스즈키컵 중결승전에서도 패했다.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의구심이 발생했고 감독 교체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다. 라며 최근 베트남의 부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해 연말 열린 아시안 축구 연맹 챔피언십에서 4강에 머물자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을 쏟아냈던 베트남 언론에서는 급기야 박항서 감독의 매직은 끝났다며 결별의 시기를 강조하기도 했지만 베트남을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최종 예선을 이끈 데 이어 첫 승리까지 안기자 박항서 감독을 향한 베트남의 찬사가 다시금 되살아났습니다. 베트남 언론 은꼬이라오 등은 중국전 승리 이후 박항서 감독 밑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다며 지난 4년 베트남 축구의 유토피아나 다름없는 성과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사실 동남아시아에는 태국이 이물을 거둔 적이 있을 뿐 아직까지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승리를 거둔 국가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베트남이 마침내 첫 승을 신고한 겁니다. 그것도 상대가 중국이었죠. 베트남은 그동안 앙숙에 가까운 중국 대표팀을 상대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기에 그 기쁨이 두 배였을 겁니다. 그렇기에 베트남 국민들이 얼마나 기뻤는지는 경기를 직관했던 판민찐 베트남 총리의 모습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찐 총리는 베트남의 승리로 경기가 끝난 이후 눈을 질끈 감고 감격했고 아이처럼 두 손을 머리 위로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더욱이 베트남 총리가 직접 나서 대표팀에게 보너스를 주고 격려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찐 총리는 베트남 역사에 기록될 대단한 승리였다. 이번 승리가 대표팀이 설날 베트남 국민에게 보내는 선물이다. 정부와 베트남 국민을 대표해 코치진과 선수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 나라를 위해 열심히 싸워줬다. 수고한 박항서 감독과 선수들에게 세뱃돈을 수여한다. 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항서 감독은 그동안 베트남으로부터 받아온 서름이 한 번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듯 싶은데요. 그간 베트남 언론이 박항서 감독에게 보인 행태는 자국의 축구를 발전시킨 감독에 대한 대우라고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다 남이 탓이라고 했던가요? 경기 결과가 좋았을 때는 베트남 축구 황금 세대의 노력 덕분이다. 베트남 유소년 축구 시스템이 드디어 결실을 거뒀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박항서 감독의 뒤통수를 얼얼하게 만든 것도 모자라 경기에서 졌을 때는 박항서의 매직은 끝났다. 이제 감독을 교체해야 할 시기라며 비아냥거리기까지 했습니다. 또 박 감독의 연봉이 지나치게 높으니 스스로 깎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으로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유발시켰죠. 아무튼 이번 승리로 인해 베트남 현지인들의 박항서 감독을 향한 회의론도 일축했습니다. 최초로 올라선 월드컵 최종회선 무대였지만 7연패를 당하는 동안 박 감독의 입지가 많이 위축됐던 것도 사실. 하지만 냄비처럼 박 감독을 흔들어온 현지 언론들은 이번 역사적 승리 이후 박항서 매직의 찬사를 다시 보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결과로 증명한 박 감독인 거죠. 박항서 감독은 경기 전 반드시 중국을 잡겠다 라고 했던 자신의 약속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한없이 기쁨을 표현할 만도 한데 박항서 감독 본인은 담담하기만 합니다. 또 그는 경기 후 역사적 승리를 일궈낸 승장으로는 보기 힘든 반응을 보여 눈길을 끌었는데요. 베트남 축구가 이번 승리에 도치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결과보다는 과정에 집중해야 베트남의 미래가 있을 것 이란 냉정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베트남 현지에서 4년여 동안 롤러코스터를 타며 내린 진심어린 평가였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박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오늘은 음력으로 새해 첫날이자 동남아시아 팀이 월드컵 최종회선에서 첫 승리를 거둔 날이다. 7경기를 모두 패한 뒤 오랜 시간 너무 많은 압박과 피로를 받았다. 뜻깊은 날 처음으로 베트남이 중국을 이겼다. 선수들과 이 경기를 응원해준 베트남 국민에게 감사드린다. 한국말에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과정이 필요하다. 베트남 팬들은 이번 대회에 욕심이 나는 것 같다. 우선 월드컵 최종회선 진출은 이번이 처음이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고발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최선을 다해 승리했지만 계속해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다. 승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한 선수들의 노력으로 미래를 판단하자. 이기지 못해도 다시 하면 된다. 라는 소신을 밝히고 기자회견장을 떠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서러움이 쌓였으면 이긴 경기 인터뷰에서 계속해서 이기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는 말을 했을까요? 또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선수들의 노력을 평가해야 한다는 소감을 밝혔을까요? 정말 이제 타지에서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을까? 그간의 마음고생을 할 수 있는 박 감독의 한마디에 가슴이 짜내옵니다. 앞으로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대표팀은 일본과 우만을 상대로 두 번의 최종회선 경기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또한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23세 이하 대표팀을 이끌고 오는 5월 예정된 SEA 게임에 출전하는데요. 올해 스즈키컵도 치러야 합니다. 만약 베트남이 박항서 감독을 잃게 된다면 베트남은 반드시 후회할 것입니다. 박항서 감독의 성공을 이어갈 감독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 정말이지 많은 고민을 해야 할 테죠. 베트남은 박항서 감독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올해 많은 성공을 거두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베트남이 새로운 감독을 찾아야 하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재계약에 대한 기대도 희망도 그러게 있을 때 잘하지 그랬습니까? 경기에서 지기라도 하는 날엔 박 감독에 대한 원망과 교체를 요구하고 그저 경기에 이길 때만 박항서 감독을 추켜세웠던 베트남 국민들이 이제라도 진정, 부끄러움을 느끼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그게 진심, 진정으로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었던 박항서 감독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요? 부디 남은 경기 모두 무사히 승리로 이끄시게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